1. 2. 2. 나도 멋진 가사 많이 쓰고 싶은데. 영감이 안 떠올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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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영감이 떠오를 수 있게. 우리가 도와줄까? 어떻게? 우선 완벽한 비주얼부터 감상하고. 그 다음에 화려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고. 마지막으로 감미로운 노래까지 듣는다면. 두 눈에 담긴 스카이의 라인.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그런 건 어디서 볼 수 있어?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엠카우트타운에서 볼 수 있지. 오케이, 그럼 나 먼저 가볼게. 하늘 고마워. 뮤직비디오 엠카우트로 가야 돼. 같이 가! 함께 가야 돼. 뮤직 네트워크. 엠카우트타운잔트. 감사합니다.